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1%가 99%가 되도록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아무 영상이나 막 찍어서 올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소소한 팁들이라도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가 좀 많아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팁이 없을까? 어떤 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하찮은 것들, 소소한 것들이라서 괜히 올렸다가 욕을 먹진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뺏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한 친구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그냥 무심결에 뱉은 말에 아 정말 그런 게 있었어? 아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크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친척 중에도 삼촌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나에게는 정보가 아닌 것들인데 그냥 대화 중에 무심결에 나왔는데 삼촌이 아 정말 그런 게 있어? 나도 한번 해보자. 좀 알려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진짜 뭐를 하는데 두드려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정말 작은 거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큰 정보가 되고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사실 지금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거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부담감을 가지면 오히려 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컨셉들이 많이 무너지고 채널의 힘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정말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나에게는 그냥 일상생활 같은 것 그냥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한 20만 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 한 20만 분 정도는 벌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자영업자분들은 아직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겠죠. 몰라서. 알게 된다면 당연히 사용을 할 겁니다. 왜? 무료니까요. 무료.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는 앞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분들은 이 서비스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똑해져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서 그만큼 자기에 투자하고 자기 개발에 그 시간을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꼭 사용해야 될 서비스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바로 캐시노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캐시노트 말로만 들으면 캐시노트 뭐 어떤 현금, 공책, 메모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한마디로 이 현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우리 가게의 재무에 대해서 노트로 다 기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캐시노트가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결제 건수가 굉장히 많으시죠. 카드사에서 정산을 해서 2, 3일 내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해봐야 돼요. 직접. 국내에는 8개의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 카드사마다 다 입금 기일이 다르고 정산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싶으면 각 카드사마다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캐시노트가 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이 카드 매출 입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캐시노트는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카카오톡만 있으시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설정을 해주면 내일 내 통장에 들어올 카드사 매출이 얼마인지 오늘 카드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간혹 있는 매출 누락이나 카드사에서 미지급된 그런 금액들도 캐시노트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분명히 52만원이 결제된 것 같은데 왜 50만원만 들어왔을까? 아니면 너무 계산하기 복잡해. 나는 이거 카드 하나하나 결제하는 거를 다 적어서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캐시노트를 꼭 사용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시노트는 무료라고. 네 무료입니다. 확실히 무료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만 하셔서 그냥 사용을 하시다 보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결제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캐시노트에서 저희 매장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카드로 얼마가 결제됐는지 그 다음에 내일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내일 방문 고객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죠. 사실 재방문 고객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손님을 재방문 고객으로 분류를 해주는 건데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카드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에 여러 명이 일행들이랑 같이 왔을 때는 조금 번갈아 가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정리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캐시노트 하나만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무 캘린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무 캘린더. 딱 얘기만 들어봐도 어떤 건지 알겠죠? 달력으로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달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고 매입이 돼 있는지 다 일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별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만약에 100% 사입을 한다면 그 물류사에서 다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하지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데서 구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인터넷으로도 사고 개인한테서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또 일일이 전화를 해보거나 홈택스에 들어가 보거나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 캘린더에 언제 얼마가 매입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가 매출이 됐는지 다 알 수가 있게끔 다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이 재무 캘린더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내가 등록한 계좌 내가 등록한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정보를 이 캘린더 안에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일 날 우리 매장의 카드 매출은 얼마이고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얼마인지 세금계산서 매출은 얼마인지 또 매입된 세금계산서는 얼마인지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발행됐는지 그리고 내가 등록한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내가 등록한 카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재무 캘린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수기로 쓰거나 아니면 가계부를 크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 재무 캘린더만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기능들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리뷰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리뷰 관리는 웹상에서 우리 매장에 대해서 손님들이 글을 올렸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오는 겁니다. 내가 찾지 못한 우리 매장의 리뷰들을 이 캐시노트가 찾아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매장에 대한 어떤 리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언제 우리 매장에 좋은 글이 올라올지 아니면 나쁜 글이 올라올지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쉽게 쉽게 그 리뷰어들하고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그 다음에 배달통 이런 배달 관련 어플의 후기들도 다 같이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 캐시노트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 왜냐하면 그 기능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캐시노트가 그만큼 유용한 서비스가 엄청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캐시노트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따로 설치하는 게 없죠. 그냥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핸드폰 하나로 말이죠. 이 서비스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알면서도 안 쓰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안 쓴다고요? 전혀 귀찮을 게 없어요. 내가 손으로 수기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것보다 이 캐시노트 하나만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무료니까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사용하기가 싫다면 그냥 친구 추가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오늘은 캐시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 앞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